아유. 자, 여러분 들으시 부탁합니다. 안 뛰어, 안 뛰어. 첫 번째 판 우리가 받았습니다. 맞고 알바입니다. 알았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걸 받으면 저희한테 선배 자리를 주십시오. 좋아요. 드러누.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. 선배 자리 주시면 하고 선배 자리 안 주시면 저희 안 합니다. 가져가세요. 저희가 그럼 선배 하는 겁니다. 아 저 선배 하자. 시작 안 하자.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면은. 아니 저 하자고 하는 걸로. 그러니까. 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? 아 이거 많이 들어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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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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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